1등 상품 치킨! 안녕하세요, 리테이입니다. 자, 아티스트 유튜버답게 시야 소리가 늘어나고 있어 변데미술 느낌의 콘텐츠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영상은 제가 한 가지 의도를 담아 제작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의미를 담아 제작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과연 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꿈보다 해몽에 가까운 풀이를 얻었을까요?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이 분석하여 얻은 의미를 올려주세요. 가장 먼저 의미를 알아내주신 분과 가장 신박한 답을 작성하신 분께 치킨 한마리씩을 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